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첫날 간만에 배그 한번 합니다 한 서너 게임 했나 계속 죽었어요 드디어 이제 치킨을 먹어서 오랜만에 영상 한번 남겨봅니다 차가 뒤집어졌는데 저기 지금 한 마리가 있어요 오른쪽 왼쪽 어딘 나올 래는 으 예 오른쪽 구스스 진짜 허무할 겁니다 이제 저 빼고 3명 스노우모빌 타고 가는 녀석 엠포로 죽지 않아요 자 끈질기네요 네 방금 맞은거 같은데 드디어 잡았어요 이제 왼쪽 오른쪽에 저기 있는데 오른쪽 에 그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좀 더 들어 들어가서 엠포가 약해도 저는 에임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엠포 쓰는게 난거 같아요 자 마지막 일대일 왼쪽에 있는거 같은데 되게 조심스럽게 내려오네요 아 술에 땀 몇 번 던지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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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보이네요 아 아 아 아 추석 잘보내십쇼 바이바이 spraw이 아 우리